자 다시 한번 더 녹화를 시작했습니다. 중간에 많이 좀 딸린 부분이 있지만 딸린 부분이 있지만 다시 한번 더 시작해 보고요. 아직까지 빅프로포인트는 129점 대 302점 이지만 그래도 많이 오크를 어떻게든 방어하는 데 성공했지만 더이상 감황성이 없어 보이네요 자 2티어때 안도한게 좀 크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올헬리더퀸 엘사님도 병력이 많이 없고 무슨 소리야 굽네친구를 맸어요 초반에 스노우볼링을 정말 잘 굴린 오크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 지금 은신수를 한 코만도가 잘 보이지가 않죠 자 은신한걸 지금 밟힐게 없어요 자 위쪽에서 다시 한번 더 원거리 오크들 쭉 내려와 줍니다 자 여기서 근데 여기서 여기서 뭐가 아 바실린스케 폭격이 뜨네요 아 괜시리 오크 코반도만 맞았구요 19점에서 조금씩 깎아갔다가 게임 끝나게 되네요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